아 아 여기요 네 오갑 좀 더 주세요 천천히 마셔 괜찮아 딱 기분 좋게 취했어 물 좀 빼고 오겠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물을 빼? 아 왜 안와요 빨리 오세요 고객이 청구 중이어서 고객이 청구 중이어서 고객이 청구 중이어서 선배 미안한데 저 잠깐 회사 좀 갔다올게요 회사를? 아 그러지 말고 오면 일어나자 금방 갔다올게요 으응 하 하 하 하 하 으으 laquelle 그래 meille 내가 할 소리입니다. 왕 싸가지 벽창호의 작보 왕자님 맞잖아요! 지금 말 다 했습니까? 천만에요? 아직 다 못했는데요?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나는대로 할까요? 왜 이렇게 재수없어요? 뭐요? 태어났을 때부터 재수없었어요? 생긴 것도 재수없고 키도 재수없고 말하는 것도 재수없고 다 재수없어요!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개무시해요? MD가 왕이라도 돼요? 얼마나 잘해야되는데? 난 왜 안되는데? 왜? 왜 날 싫어하는데? 안희씨! 한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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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희야!